그립다, 뛰는 심장, 몸을 적시는 땀방울, 집중력과 스매싱, 내 셔틀콕을 넘기는 순간 현지의 시, 시합 한번 나가보실래요? 이제 배드민턴 승강제 리그에서 진짜 승부를 펼치세요 혼자가 아닌 팀으로 더 많은 경기에 도전할 수 있는 승강제 리그 세대와 지역의 한계를 넘어 경기를 즐기고 싶은 당신 인생의 승부수를 다시 그려보세요 배드민턴의 진짜 승부는 승강제 리그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